기자회견 후에 일주일을 한번 좀 복귀해 보죠. 사실 대통령이나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무대응 기조입니다, 무대응 기조. 다만 딱 한 번 반응이 있었죠. 바로 100일 기자회견에서의 질의응답.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불경죄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거든요. 감히 어떻게 대통령께 이 말이 꼭 따라붙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럴 때는 그럼 왜 가만히 계셨나요, 다들? 이재명 후보한테는 제가 더한 비유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재명 후보는 후보였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여당 대표가 너무 직설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솔직히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대통령을 선출된 왕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발언이 너무 거칠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뭐 거칠다 아니다를 떠나서. 모델하우스의 금 수도꼭지인 줄 알았는데 녹순 수도꼭지였다라든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혹은 양두구육 이런 표현 보면 결국 녹순 수도꼭지를 판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 아니냐. 양머리인 것처럼 하면서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도 이준석 전 대표 아니냐. 그럼 지금 제 얼굴에 침뱉기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아니, 그때 녹순 수도꼭지인지 모르셨어요? 아니죠. 저는 제가 하자보수할 수 있다 확신이 있었죠. 어차피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당정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충분히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대통령이 공간을 만드는 만큼 보완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난 100일을 보면 당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통령과 측근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그거 한다고 100인 날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가가 박한 거죠. 그러니까 녹순 수도꼭지인 줄은 알았지만 얼마든지 하자보수해서 쓸 수 있을 건 줄 알고 팔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애초에 제가 조금 더 영향이 있었다면 애초에 녹순 수도꼭지가 납품되는 것부터 막았겠죠. 그게 녹순 수도꼭지인지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팔 때. 녹순 수도꼭지지만 제가 하자 치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팔지 않으셨잖아요. 좋다고 파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선되고 설마 그렇게 국가를 운영할까에 대한 이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출마하셨을 때 언론에 하셨던 본인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걸 얘기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감하게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기용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 했어요. 위임하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 안 하셨지만 잘 운영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능력자들이 이렇게 등용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니까. 그런 의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속았다까지는 몰라도 제 예측이 틀렸다. 틀렸다. 까지는 당연히 인정해야죠. 이렇게 봐야 엔터 문화는 왜 저냐. 잘 있는 거야 human기 때문입니다. 리 있어 이미지 없어 그런 말在 flower에 대한 Barking 내중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기다리는 게 포인트 그런지lev buttons adolescent.